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말을 할지 오늘은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서 한참을 몽환이 등들이는 너 오늘은 그냥 네가 하려던 말 하루만 미뤄도 될까 그 말을 듣고서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네가 하려던 말 하루만 미뤄도 될까 솔직한 너인 건 누구보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의 눈빛만 봐도 나는 다 아는데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할지 오늘은 내게 이별을 꼭 알겠죠 한참을 몽환이 흐느끼는 너 오늘은 그냥 네가 하려던 말 하루만 미뤄도 될까 그 말을 듣고서 여기서 내가 그 말을 듣고서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네가 하려던 말 하루만 미뤄도 될까 솔직한 너인 건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오늘은 그냥 오늘은 그냥 오늘은 그냥 네가 하려던 말 하루만 미뤄도 될까 아무말할까 아무말할 곳에서 오늘 만나는 아무리 없던 것처럼 아무리 없던 것처럼 아무리 없던 것처럼 아무리 없던 것처럼 아무리 없던 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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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드렸습니다 순직하게 듣게 되셨나요 감사합니다.